폭설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빙판길 낙상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빙판길 낙상사고 출동 건수는 2021년 150건에서 2022년 122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작년 290건으로 2배 넘게 급증해 3년간 562건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폭설이 내린 지난 27일에만 평창과 인재 등에서 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천천히 걷기, 주머니에 손 넣지 않기, 그늘 경사진고 피하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 착용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